자,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,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중간고사, 기말고사 전부 다 끝나고 1학기가 정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. 지금부터 방학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어. 1, 2주 시간이 있는데, 이때가 제일 중요해. 이때 지금 놀면 안 되고, 이제 방학기 되기 시작할 때쯤부터 공부를 일찍이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여러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는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케이스 주제는 여러분들, 여름방학 되면 공부를 좀 할 거 아니니, 그치? 물론 놀기도 하겠지만 공부 좀 할 텐데, 그 계획표를 짤 때에 몇 가지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해요. 사실 선생님이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흔들렸던 건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. 겨울방학 때야 물론 친구들도 공부하고, 각 학원의 특강들도 많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지도 그렇고 많이 불살라질 때 아니니, 그치? 여름보다도 겨울 때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건 확실한데 여름때 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표가 분명히 좀 필요하고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그 특별 컨텐츠로, 여름방학 특별 컨텐츠로 좀 마련해가지고 내용을 좀 전달 드렸는데, 이번엔 좀 더 진지하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. 자, 여러분 계획표를 사실은 계획표를 꾸준히 작성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, 그렇지 않고 보통의 우리 이제 주꾸미랑 두더비들은 그렇게 막 계획표를 막 짜진 않거든, 그치? 계획표를 이번에라도 여름방학 때에서 좀 짜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계획표는 여러분이 짤 때 주간 단위로 짜는 게 좀 좋아요. 주간 단위로. 주간 단위가 적당하다. 사실 계획표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월간 단위로 짜는 친구들은 없겠지, 그렇죠? 그건 무슨 인생의 무슨 계획표도 아니고 연간 단위도 있을까? 그렇죠? 1년치 계획을 다 짜놓은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야. 사실은 이제 하루하루하루 짜놓는 것은 마침 좀 어떤 느낌이 좀 들기도 하냐면 아, 오늘 뭐 하지? 끝날 때 오늘 뭐 했지? 이렇게 두액 가능성이 크거든? 근데 주간 단위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이 월, 화, 스무, 금, 토, 일 중에 과목을 일단 좀 잘 나눠야 돼. 과목을 잘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도 잘 나눠야 되겠죠, 그렇지? 과목과 시간은 제일 주된 포인트인데 과목을 나눌 때는 일단 요일을 좀 띄엄띄엄띄엄 나눠보세요. 월, 화, 수무, 금, 토 이게 아니고 월, 수, 금 월, 수, 금 그 다음에 이제 화목 그 다음에 주말 이렇게 여러분 학원 다니듯이 좀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. 뭐 이때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이때 이제 영어랑 국어 상대적으로 수학의 학습력이 좀 더 많으니까 수학의 가중치를 좀 더 두자면 그리고 물론 하루에 여러 가지 과목을 좀 공부할 수도 있겠지. 그렇다면 시간을 좀 더 적당히 배분화해서 결정하여라.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보충수업도 가고 학원도 가면 남는 시간은 별로 없거든.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색깔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것들 있잖아. 이제 강의에 관한 내용. 그 다음에 학원의 숙제, 학교의 숙제의 과제. 여러분이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니지. 그치?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. 이런 것과 여러분이 혼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혼자 의지대로 하는 걸 뭐라 그럴까? 혼자? 혼자? 나만의 뭔가? 그치? 나만의 무언가?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하지? 나 혼자라고 합시다. 나 혼자 생각해낸 건 이거 펜 색깔을 구분하세요. 펜 색깔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? 펜 색상. 이거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얘네들보다 훨씬 적잖아? 그러면 학습의 흐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최대한 이거 두 개 좀 균등하게 맞추셔야 돼. 그러면 강의랑 과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? 나 혼자 공부할 수 없는데? 그러면 이것들 좀 줄여야지. 그치?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고. 알겠죠? 그리고 여기 주간 단위로 계획을 짤 때 여러분 반드시 하루는 좀 비워두세요. 하루는 비워둘 것. 왜냐하면 나에 대한 보상?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판타지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보상이 아니고 하루를 비워두는 이유가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잖아요. 여러분이 계획을 짤 때 한 3일 지키면 지친단 말이야. 그치? 3일 지키면 지치기 때문에 물론 하루의 학습량을 내가 반영한 것들 전부 다 하면 물론 좋겠지.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. 그렇지 않고 미처 다 끝내지 못했는데 잠이 오거나 아니면 어느 날 아플 수도 있어. 아니면 어느 날 아빠가 치킨을 사왔네. 나이스. 그럼 빨리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야. 치킨 먹으면 무조건 자야 되잖아. 근데 그런 것들의 변수를 고려해서 하루를 비워둔 다음에 그날은 뭐 하는 거냐면 그 해당 주에 해당 주에 해당 주에 못했던 것을 하는 겁니다. 못했던 것. 못했던 것을 해놔야 하루 주간이 딱 완벽하게 짜져요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자 그럼 선생님 그럼 저에 대한 보상은 언제 줍니까? 아니 여러분이 학습량을 조절을 하는 거야. 첫 번째 주에 내가 월요일에 한 네 가지 과제를 하기로 했는데 다 했어.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한 다섯 가지 늘리는 거거든. 근데 월요일에 내가 세 가지를 다 못했어. 그럼 그 다음 주에 좀 줄이고 그 다음 주에 두 가지를 줄였는데 시간이 남았어. 그럼 그때 놀면 되지. 다 못했어. 그럼 뭐 해야 돼. 밤새야지 뭐. 그치?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 시장 최고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해당 과제 내가 무엇뭇을 해야 되겠다. 미션 단위로 과제를 부여한 다음에 그걸 다 해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휴직을 취해도 되고 그러지 못했을 땐 좀 더 가혹하게 해야 되는 거지. 그치? 두 번째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여러분 한 과목에 꽂히지지 마세요. 한 과목에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야. 돌아버린다? 이 표현 적당하지가 않죠. 한 과목에 너무 꽂혀가지고 집중하지 마세요. 좋지 않다. 사실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여러분이 수학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거든. 여러 가지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다른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니 그 과목의 균등함이 굉장히 중요해요. 고등학생들한테는.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한 과목만 아주 잘해가지고 물론 여러분 가고 싶어하는 대학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수학을 너무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수학을 많이 했잖아. 그럼 국어 점수가 떨어질 거야. 그럼 국어 점수가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국어를 이제 빨리 막 해가지고 막 영어가 떨어질 거야. 아 뭐야? 그 영어 왜 떨어지지? 영어를 막 하다 보면 또 수학이 뭐 정체되어 있거나 떨어질 수 있겠죠. 이렇게 한 과목에 올인하다 보면 절대 좋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 공부할 때는 모든 과목을 균등하게 짜세요. 균등하게 짜세요. 균등하게 짜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거지. 알겠죠?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뭐 내가 수학을 평소대로라면 뭐 3대 그 다음에 3대 4 정도로 구분을 했었는데 어느 날 여름방학 때는 사학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. 9, 8대 1대 1이 아니고 한 5대 3대 2 정도로 균등을 맞추시고 약간의 가중치를 부여하라는 뜻입니다. 알겠죠? 자 어쨌든 계획표를 세우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야. 그치? 쉽지가 않은 일인데 여러분이 확실한 거는 그 예쁘게 꾸미든 그렇지 않게 꾸미든 여러분이 주간 단위로 짜고 한 과목에 집중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계획표를 짜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아도 좋아. 가끔 보면은 제일 최악은 그거죠. 내가 수학 문지점 한 권 사가지고 뭐 200페이지야. 30일 만에 끝내고 싶어. 나누기 30판다면 하루 몇 페이지씩 이런 거. 그 다음에 어느 날 수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끝내겠다. 이런 것보다도 그 미션별로 반영하되 그러니까 과제를 반영할 때는 주제별로 짜야 돼요. 주제별로. 뭐 우리 고2 친구들이라면 아 오늘은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싸인 법칙과 코싸인 법칙을 이용하는 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. 이런 걸로. 그리고 여러분이 과제별 주제별로 짜서 만약에 좀 비효율적이다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은 시간대로 짤 때 있잖아요. 선생님 요걸 추천하고 요걸 추천하고 요게 좀 알지 않은 친구들은 시간 대 시간을 좀 구분하세요. 시간. 예를 들어 수학 2시간. 영어 2시간. 이 시간 내에서 이 과제를 실천하면 제일 좋겠지. 그치. 다 못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. 다 못했으면 아까 이날 몰아서 하면 되는 거고 다 했으면 남은 시간 쉬면 되는 거지. 알겠죠. 계획은 우리 친구들이 워낙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. 그치. 선생님도 지금 사실은 뭐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일할 때도 과제에 대한 분명히 계획표가 있어요. 어느 요일에는 뭘 해야 되고 어느 요일에는 뭘 해야 되고 분명히 있단 말이야.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뭔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돼. 자기 자신을 많이 알려면 너무 빡빡하게 공부로 가득 차 있으면 나에 대한 성찰의 실은 할 수가 없잖아. 그치.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느슨하게 느슨하게 과제를 좀 부여를 하되 그 과제를 시행할 땐 정말로 빡세고 열심히 딱 집중해가지고 딱 끝내가지고 딱 끝냈으면 쉬고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. 알겠죠. 아무쪼록 이제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 학습방법에 대한 케이스를 업로드 해드리겠지만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요. 지금 시기는 친구들 다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치고 나가야 돼. 알겠지. 지금 치고 나가야 되면은 계획표를 짤 때 여름방학 시작하자 아싸 동그라미 베리에서 꿈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계획표를 짤 때의 시행착오 기간을 지금 둔다면 방학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지겠지. 무슨 일 알겠죠. 여름방학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. 다른 친구들 좀 날씨 좋다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딱 시작을 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체력도 좀 관리해놓고 기말고사가 끝난 거에 대한 피드백도 설정해놓고 앞으로 이 학기 때는 어떻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.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해두면서 여러분 방학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. 알겠죠. 계속해서 우리는 방학 때 강의에서 만나기로 하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가 지금 유행입니까? 어쨌든 체력관리 잘 하시고 학습 잘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